네 S21 모델입니다. 카메라 기능이 상당히 좋아졌는데요 이렇게 배율도 좋아지고 뒤에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3개가 잘 노출됐습니다 자 오늘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입니다. 삼성 S21 모델 카메라 성능 좋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이게 정배율이고요 이게 3배 극대 깨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반 카메라처럼 쫙 당겨지네요 7배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다시 7배 12배 조각의 무기가 없을지 자 이번에는 아웃포커싱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상태에서 빨리 전환되네요 다시 금방 되죠 엄청 빠르네요 자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한번 보죠 금방 차가 지나갔고요 또 한 번 볼까요 아웃포커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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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